자 다음 이제 마지막 네 한가위 달맞이 콘서트 마지막 순서입니다. 누군가요? MC계에도 꽃미남이 있습니다. 누굴까요? 아무도 저라고는 말을 안 해주시네요. 자 MC계에 꽃미남이 아니고 네 트로트계의 꽃미남이시고요. 다들 아시잖아요. 워낙 유명하신 곡이 많아서 여러분들께 또 정말 신나는 무대 만들어드릴 것 같습니다. 기대되시나요? 기대하시는 만큼 소리 한 번 질러볼까요? 좋습니다. 자 여러분들 이 박수하면서 쭉쭉쭉 박현빈씨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마지막 순서 박현빈씨와 함께 하겠습니다. 박현빈씨 원하시면 소리 질러요. 여러분 박현빈씨 잘 되겠습니다. 롸의 중심을 동료입니다. 롸의 중심을 동료와 함께 하겠습니다.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넌 때문에 내가 계속 불렀나 불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사람 앞엔 내가 하늘 없는 단어가 너의 모습 매일 맘짜리 하순하게 쓰러져 니 상체만 기술은 매콤한 니스는 너를 위해 흘린 것에는 너만을 사랑해 내 기운 기운 하루 나를 봐라 내 아랫선이 있다 내 기운 니가 좋아 내 슬픈 것들이 니가 맘은 밖에서 좋아 솔직하게 또끗하게 날 만드는 니가 좋아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너도 땡땡해 내 맘이 울란 날라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사랑해 내가 하늘 없는 단어가 새로 가사옵니다 다시 금방 금방 고맙다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안녕하세요 지금 서 계시는 분들도 박수 한 번 주세요 땡땡해 고맙다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다 드리겠습니다 희한 비가 좋아 내 희한 비가 너무 한 그릇 어려워 솔직하게 똑똑하게 날 만드는 비가 좋아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너 때문에 내 꽃을 난다 울라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사랑할 텐데 하나 둘 넌 바로가 울려도 좋아 보가도 좋아 넌 곁에 넌 놈이 둘러싸게 아 사나이 가슴 닦아도 좋아 뜨거죽게 좋아 죽게 사랑이니까 그게 진짜 후회죽겠다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. 분위기 정말 죽여줍니다. 오늘의 박현빈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